저 지금 트리키 아이스크림. 트리키 아이스크림. 트리키 아이스크림. 아, 트리키 아이스크림 잡아야지. 이거 이거 이거. 줄까? 말까? 메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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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닐라. 초콜릿. 초콜릿. 해봐, 해봐. 사운드 코리아. 안녕히 계세요. 뭐야? 확실히 또 현진이가 다르더라고. 나 진짜 떨어진 줄 알았어. 우와, 나 이거 처음 당해보네. 와, 이걸 트리키에서. 아, 이거 갑자기. 아, 이거 갑자기. 아, 숨기시고. 저것도 진짜 장인종시야, 장인종시. 이 원졸은 다르다. 잘하다라고요. 아, 이 원졸은 다르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야, 우와. 와, 와. 이거 재밌어. 재밌다, 재밌다. 저 아저씨가 더 재밌다. 저 아저씨가 더 재밌다. 오, 땡큐. 오, 오. 오, 오. 오, 땡큐. 혼을 빼더라고, 혼을. 와, 진짜 잘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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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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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땡큐. 땡큐. 사월, 사월. 극락 아니야? 극락이지? 와. 진짜 트리키 아이스크림을 당해보네. 재밌다. 맛있겠다. 형님, 오늘 당춘전을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왜? 시원한 거 많이 드셔놔주십시오. 어디 더운데 가나? 한번 보시죠. 스탑! 왼쪽으로 보시래요. 여기 레스토랑인데? 사진 봐. 어? 뭐야? 일단 사진 봐. 뭐야? 나 이거 본 적 있는데. SNS에서 봤어, 이거. 장난 아니죠? 여기 오신 분들 이름 써주는데. 우와! 지금 봐봐, 몇 시에 있네? 지금 몇 시야? 지금? 2시 26분. 여기 있잖아. 내가 봤어. 여기가 너의 극락 스팟이야? 호나 어디? 호나 어디? 호나 어디? 호나 어디? 합의, 합의. 진짜? 여기가 힙한 데네. 진짜 유명한 식당인가 봐요. 오늘 여기서 밥 먹는 거야? 이제 천천히 한번 올라가보시죠. 여기가 우리가. 일단 올라가 봐. 뭔가 수상한데? 긴장, 긴장 풀고. 되게 유명한 식당인가 봐. 아니, 북인은 레스토랑인데? 그렇지? 네. 긴장하지 말고. 긴장할 게 없는 게 그냥 식당 아니야? 여기 한 200명, 300명은 들어오겠다. 어? 뭔 소리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설거지야? 설거지 한 소리인데. 콧물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원주민, 원주민 소리 아니에요? 설거지. 아마 여러분 처음 보실걸, 이 그림은?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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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뭐야? 난타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 안타. 어? 저거 뭐예요? 우와. 어머, 불이 떨어져. 저거 뭐야?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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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와. 우와. 불을 맞으셨나, 불을. 안 뜨거운가? 어떻게 알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진짜. 후루뚜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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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후루뚜루뚜루뚜 후루뚜루. 뭐 약간 주문 외우는 것 같아, 막. 뭐 깨진다, 깨뜨린다, 깨뜨린다. 거북이에요? 깨진다, 깨진다.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안에 뭐가 있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안에 뭐가 있어. 안에 이제 저거를 다 걸어내면. 뭐가 나오는 거지?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이거 실제로 보니까 임팩트 장난 아니다. 처음 봤어. 그런데 이걸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이거 실제로 보니까 임팩트가 장난 아니네. 그런데 우영 씨도 약간 놀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가 맛집이구나. 이거 퍼포먼스가 좋네. 대박이네.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1500명? 제가 뭐 할 게 많은 건 저는 사실 좋아요. 진짜 제가 땀이 이렇게 쏟거나 막 멈추는 의미 없어. 대형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불 때문에 괜히 어디 튀어서 저기 할까요? 불 말고는. 겁나 뜨거. 어렵다. 이걸 어떻게 빨리 해. 이제 시작이야? 떨려, 떨려. 저거를 배워서 하는 거구나. 이거 배웠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나? 굉장히 급하실까 봐요, 그렇죠? 빨리 빨리 배우고 손님들한테 배우셔야 되니까. 이게 좋은데. 라힘의 아카쇼. 선배님들이네요. 이름이 다 어렵네. 압둘라크즐토프라. 파이어 젤. 파이어 젤. 많이 뿌리시네. 파이어 젤. 바로, 바로, 바로. 무거워. 겁나, 겁나. 확 올라가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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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못 드세요. 해보는 줄 알겠네. 우영이 오빠가 겁이 좀 많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팸, 스팸. 그래, 불이 무서워요. 실제로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저 접시가 무거워요. 저 접시가 핸들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게감이 꽤 있으니까. 이게 보니까 과감해야 돼. 가자, 가자. 예스. 잘한다. 진짜 막 붓댕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붓댕기가 떨어져. 과감하게 해봐, 과감하게 해봐, 과감하게 해봐, 과감하게 해봐, 과감하게 해봐. 오케이, 오케이. 해, 해, 해. 다음, 다음. 트라이, 트라이. 빨리 해봐. 네가 하자면 왜 안 해. 같이, 같이. 양쪽에서. 어. 아, 진짜 맞은데,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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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리고 다음.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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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